데이터가 말한다. 제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손을 놓은 지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경제학 내부에 속속들이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씨가 한참 저런 정치인문 을 두고 망설일 때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단기 프로그램을 갔다 와가지고 한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어디 실렸던가 그렇게 실렸습니다. 그 여러분들 안철수 씨가 한 이야기 중에서 아직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거가 아니 스탠포드를 갔더만은 경영의 모든 것을 숫자로 표기하더라 계량화하더라 수량화하더라 그렇게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거든요. 숫자라는 것은 감정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니까 오늘 아주 젊은 홍콩과학기술대회에 있는 김현철 씨다는 분이 김현철 교수죠. 의사를 하다가 경제학을 하는 분이니까 독특한 그런 배경을 가진 부분이죠. 제목은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게 인생에 팔아는 운이고 능력주의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닌 같다. 태어난 나라가 소득의 50%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많은 실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죠. 어떤 사람이 어느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가자 지역에 계속해서 이런들 제공권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군인들이 폭격을 가해가지고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가자 시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저 가운데서도 아주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지금 김현철 교수의 인터뷰 가운데 몇 분 중요한 부분만 뽑아봤습니다. 이제 이분 이야기 가운데 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아주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제학은 신고전파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능력주의로 디자인하는 데 오래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흐름을 보면 통계 숫자입니다. 숫자. 데이터를 무기로 불평등을 팔고 들더군요. 조선일보의 김지수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홍콩 과기대학의 김현철 교수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합니다. 지금 해외 경제학자들은 다들 통계와 사회 실험으로 삶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정책과 제도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숫자에는 감정이 포함이 안 되니까 가령 과거에는 50년 추적 조사로 인간관계와 좋으면 행복하다 결론을 내려도 그 인간관계와 불투명한 습니다. 친구가 많아서 행복한 건지 행복한 사람이 친구가 많은 건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신뢰성 혁명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 데이터 양을 모으는 것도 아주 저렴해진 거죠. 보건 인력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를 돌려서 정책효과의 인가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야흐로 실정주의 경제학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전혀 다룰 수 없는 그런 정책의 여러분들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정책의 성과를 입증하는 그런 연구들이 경제학에서 광포미하게 실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를 통한 분석입니다. 그게 아주 미국의 이런 경제학계의 지배적인 그런 분위기다. 숫자를 가지고 인간의 동기나 정책의 여러분들 호불호나 이런 부분을 다 평가한다는 겁니다. 통계와 사회실험으로 삶의 진짜 문제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딱 집중하는 것은 한국의 선거 문제 이렇게 하면 재건 표장에 등장한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배춘잎 사전 투표지 울건 하살뼈 투표지 인천광역시 연수월 송도 이동에서 대량 이름들 2천 매 정도가 나온 일장기 타입의 투표지 관리관 도장 절대로 여러분 인쇄소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사전 투표용지를 증명하는 절단기를 잘른 인쇄소에 자른 그런 이발이 종이 있지 거기가 붙어있는 그런 여러분들 사전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 투표가 다 뭡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직원들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후보별 득표수가 킹 오브 킹입니다. 범죄를 밝히는 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해서 조작해서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가 받은 특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뻔뻔하게 발표한 것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킹 오브 킹인 겁니다. 숫자만큼 여러분들 리얼하게 일어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게 없고 숫자 데이터만큼 정책에 이뤄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젊은 경제학자인 김현철 홍콩 과기대 교수가 지금 경제학계의 천반적인 분위기는 바로 실정주의 경제학이다. 통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분석한다. 무식한 이 나라에서 통계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국민들을 쏘긴 후보별 득표수 자료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무식한 사람한테 여러분들 뭘 맡기더라도 그 뜻을 모르지만 그것만큼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또 이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자라난 환경이 10%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양화와 친자의 소득추적 통계로 밝혀져 입증을 한 거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한민족 5천년 역사에 여러분들 이르쿅 저르쿅 하더라도 근래에 이름도 한 7, 80년 만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행운인 거죠. 운인 겁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이야기죠. 이게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수한 내 능력과 노력은 재료에 가깝다. 그건 좀 과한 이야기고. 타인의 인터뷰에서 그냥 우리가 수용할 것만 수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소득추적통계로 밝혀졌다. 그런 것 아닙니까? 1980년대 예를 들면 586 운동권들이 그 시대의 분위기의 좌우가 돼버려 가지고 운동권에 다 전념한 사람들이. 그때는 여러분들 이미 1985년, 86년, 87년 정도는 운동권들은 완전히 좌익사상에 매몰됐지만 그때 이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이 노정대가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젊은이들이 그냥 한국당의 586 운동권 분위기에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상적 세례를 받고 지금도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시야나 안목을 넓히고 반듯한 세계관을 갖추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게 여러분들 참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20대 그런 왜곡된 이념의 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지난 9분의 부정선거를 주도한 핵심 세력이었고 그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게 일보 직전까지 모아 있지 않습니까? 참 그거 한 겁니다. 열린 사회에 대한 그런 열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사상적 세례를 받았으면 훨씬 더 역동적인 세계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다친 세계를 열망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학의 3분 1의 응용 미시 경제학 분야입니다. 정부의 특정 정책을 사회실험으로 은밀히 평가합니다. 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실정주의 경제학은 과거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인과를 개선해서 미래에 재현을 합니다. 제2아 전문가 분석하고 공병호 tv가 여러분 그동안 기여해온 게 뭡니까? 실정주의 경제학이라는 그런 이념적 틀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9번의 여러분들 선거 부정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 계산해 가지고 2024년 총선과 그 이후에 여러분들 선거와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을 재현을 하지 않습니까? 전망을. 그거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분 유튜브 논평하고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실정주의 경제학을 여러분 제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인과관계를 계산해서 미래에 대한 재현과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김현철 홍콩 과기대 교수가 여러분들 의사 출신으로서 아마 아이비리그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인터뷰를 보면서는 다르게 또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김현철이란 젊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해답을 잡는 데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는 현재 한국혁도 고려 중이다.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인생에서 의사결정인 거죠. 다만 교수도 생활인인지라 해외 토클래스 대학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국내 대학의 연봉체계 적잖이 놀라는 중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개인사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의 여러분들 지금 10년 이상 정도 등록금을 묶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학 교수분들의 봉급이 아주 지금 낮은 수준일 겁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 일거죠. 이제 그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고 현재 한국형도 고려 중이다. 한국에 아마 정착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가인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교수님이 끝까지 한국사회의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그런 사고의 지평을 넓게 보시는 못할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 본인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나에 따라가지고 후손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